일본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지금 버블이 한번 더 빠지면서 부동산, 은행, 파산 지금 최대한 최고의 위기입니다 대마도 역시 지금 최고의 숙대밭이 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다시 취소하라고 지금 일본 국민들이 데모를 일본 전역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본을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공공의 적 악의 축이 된 일본이 향후 어떤 식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할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일본에서 지진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슈로마키 5.6이죠 여긴 7.0이었습니다 3월 20일 날 2월 13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7.3 한 명 사망하고 150여 명이 부상을 했죠 이슈로마키 3월 21일 2월 13일 7.3 그 다음에 미야기현 여기서 바로 7.0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슈로마키에서 지진이 나고 있고요 오늘 저기 또 이슈로마키에서 오전 9시 29분 25초에 5.6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진원의 깊이는 31.3km입니다 계속된 일본의 지진들 여기는 지금 5.6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일본 기상청에서 5.8로 표시됐습니다 지금 혼시 근처에서 계속해서 일본의 대지진의 전조현상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4월 17일 어제 노카라에서 지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가노에서 두 번 제가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지진 상태를 보면 잠시만요 지도를 좀 어제 보시면 나가노에서 나가노 북부에서 두 번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 후쿠시마 바다에서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치키연 도치키연에서 한 번 있었고 북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치키연 바로 밑입니다 이바라키에서도 역시 지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키나와 오키나와 쪽에 이리오모 때에서도 지진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요나쿠니에서 바로 얼마 안 된 곳입니다 가까운 곳입니다 기시노부 국방부 장관이 여기를 방문했었죠 이렇게 계속해서 최근에 여기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당분간 이 지역에는 일본 정치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안가시게 났습니다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제는 도카라에서는 지진이 없었고 최근 며칠 사이에 도카라 600번 이상 지진이 있었죠 거긴 지진이 없었습니다 어제 4월 17일은 나가노 두 번 여기 나가노 두 번 그 다음에 이리오모 때 그리고 후쿠시마 후쿠시마 앞바다 그 다음에 도치키연 그리고 밑에 이바라기 그 다음에 그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저기 그 이리오모 때 이리오모 때 오키나와 쪽이 이리오모 때 그 다음에 이바라키연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어제 지진이 7번 났습니다 어제 그 일본에 지진이 7번 났고 저기 도카라인 지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말씀드렸죠 이 나가노의 법칙 나가노의 법칙 그래서 이 후쿠시마 쪽에 이 나가노의 이 작은 규모의 지진들이 후쿠시마와 서로 간에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그런 거를 교토 대학에서 교토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나가노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죠 나가노의 지진은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될 수 있다 라는 거를 직접 교토 대학과 축구바 대학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은 최악의 상황 최악의 상황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본 근처를 보시면 여기는 여기는 사할린인데요 여기서 지금 여기는 티모스코에죠 티모스코에 티모스코에라는 사할린 지역인데 사할린 같은 경우는 지진이 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일본의 이 캄차카 캄차카 쿠릴렬도 사할린은 지진이 나면 일본의 굉장히 대지진의 전조현상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 사할린 같은 여기 이 사할린 같은 경우는 과거에 대지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사할린 이 사할린 같은 경우는 과거에 95년도죠 95년도에 네프테고로스키 네프테고로스키에서 이곳 여기입니다 이 사할린이요 이 사할린 선 북부입니다 북부 쪽에서 네프테고로스키에서 7.6개 강진이 있어가지고 그때 2000명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이곳에서요 그래서 이 사할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과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곳이고 여기 왜냐하면 여기 이 사할린 같은 경우는 고려의 대군이 고려군이 이쪽에 가서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몽연합군입니다 몽고군도 있었는데 하여튼 고려의 군이 일본을 치기 위해 그 당시에 고려의 어떤 강력한 군대가 있으니까 일본을 치기 위해서 이 사할린으로 갔었습니다 여기를 간 이유는 그 고려가 일본을 치기 위해서 호카이도를 치기 위해서 사할린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몽연합군 예? 여몽연합군 정확히 얘기하면 여몽연합군 어쨌든 간에 고려의 대군이었습니다 고려가 그때 당시에 지금 강했기 때문에 일본을 치료했었죠 물론 여몽연합군으로서 같이 합력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그랬었죠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지진을 보시면 쿠릴 열도에서 지진이 또 났죠 쿠릴 열도와 캄차카 반도는 캄차카 계속해서 지금 밀고 보죠 5.1 안 좋은 시그널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라인은 지진이 나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이 라인은 지진이 안 되는 지역에서 지진이 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곳 이 캄차카 반도 이곳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 캄차카 반도는 불의 거리 환태평양 주산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누아트 라인의 법칙에도 연결되는 곳입니다 뉴질랜드 통과 바누아트 제팬이 캄차카 반도까지 러시아에 3월 9일로 기억을 하네요 3월 9일날 그때 클루체프 스카야 화산이었죠 클루체프 스카야 화산이 대폭발했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의 클루체프 스카야 화산이 폭발했었습니다 화산 폭발은 지진과의 도미노 현상이기 때문에 제팬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클루체프 스카야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렇게 제팬의 영향을 제팬으로 다 가는 겁니다 일본의 대지진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대한민국에 사과를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된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되면 일본이 대지진이 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피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평양으로 피하겠습니까 어디를 피하겠습니까 대한민국뿐이 없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일본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런 대모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후쿠오카 쪽도 대모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일본을 용서할지 말지는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죠 지금 보시면 사실 이거는 여담입니다만 대한민국도 지진에 조금은 그런 일부의 주장은 있습니다 아주 일부의 주장입니다 거대한 지각판이 유라시아판 유라시아판 유라시아판이 여기 있습니다 유라시아판이 있는데 유라시아판과 여기 태평양판이라든지 이 밑에 보시면 여기 인도 호주판이 있습니다 이것들의 압축현상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지진활동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한 좀 그런 일부의 주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쨌든 안전한 국가입니다 지진에는 보시면은 지금 알류산열도 역시 이거 재팬이 안 좋은 겁니다 알류산열도가 지금 요동을 치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알래스카에 지진이 나고 있고 내용을 스킵하겠습니다 다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알래스카쪽이니까 물론 얼마 전에 올정보에 지진이 나서 좀 긴장했었죠 작년에 대진이 있었고요 샌 안드레스산층에 의해서 역시 미국이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요동을 치면서 많은 지진이 있고 LA지역에 영상 보여드렸었죠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와 켄사스 뉴메시코 이쪽에 이제 그 셰일가스와 석유채귈과정에서 특히 저기 석유채귈과정에서 오클라호마 지역에서 발생했었죠 오클라호마에서 염수를 지하에 주입을 하면서 이제 그게 단층을 건들면서 인공적인 지진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와이오밍 그 다음에 몬테나 옐로우스턴 그쪽이 옐로우스턴 쪽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다호 남미쪽도 역시 계속해가지고 최근에 지진이 발생하면 브레고리 라인이 계속 요동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항구이죠 사실 도미니카 같은 경우도 과거에 1946년도에 도미니카에서 8.1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도미니카의 사마나라라는 곳에서 8.1의 강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남미쪽을 보시면은 칠레에서 계속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긴 페루구요 페루도 역시 많은 지진이 나고 이쪽에서 페루 칠레 칠레 최근에 이키케 라든지 이하필에서도 거기 대지진이 났던 곳에서 또 나고있죠 지진이 났던 곳에서 또 나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아리엔테나라는 여기 볼리비아 보이시죠 여기 볼리비아 역시도 여기도 과거에 8.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기 브라질 브라질 같은 경우도 여기죠 여기 브라질 브라질 같은 경우도 과거에 7.6의 강진이 있었고요 다 지진의 안전지역은 대한민국 말고는 사실 없다고 봐요 대한민국이 이제 지진의 안전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대한민국이 우리가 이제 참 우리가 저기 참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죠 지진의 안전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지진에 대해서 하와이이죠 하와이 하와이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드렸죠 마오나로와 쪽에서 화산 근처에서 마오나로와 마오나 계약 힐라오에 화산이 있는데 그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그저 근처에서 수백 번이 지나고 있고 마오나로와에서 백 번 이상이 지났다 말씀드렸고요 남태평양을 한번 보시면 말씀드렸죠 제가 만든 이론이 있죠 Y자 복선 이렇게 이건 뉴질랜드죠 지스본이겠네요 지스본 지스본 케르마데 그 다음에 통과 마누아뚜 그 다음에 뉴칼르도니아 그 다음에 로얄티 그리고 솔로몬 사모아 이 라인을 움직이면서 휴지 움직이면서 이제 대지진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보시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통과하죠 역시 여기는 마누아뚜 아 통과 바누아뚜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피아노기니 파피아노기니 인도네시아 이게 딱 제가 만든 이론인데 꼭 제가 만들었다는가 보다는 기존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지스본부터 시작해서 지금 통과 마누아뚜 파피아노기니 를 통해서 지금 움직이죠 마누아뚜의 법칙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Y자 곡선을 그리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Y자 곡선을 그리는 대지진이 전제할 때 말씀드렸죠 제가 만든 이론이라고요 Y자 곡선 지스본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통과 마누아뚜 솔로몬 사모하는 파피아노기니 파피아노기니 이렇게 Y자를 그린다는 거죠 제가 만든 이론입니다 그러면서 필리핀 지금 필리핀은 없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필리핀 최근에 태풍 증오 계속 가고 있습니다 수리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본 역시도 지금 태풍에 영향받을 수가 있고요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러면 유럽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소말리아 같은데 소말리아죠 4.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란이죠 이란에 아 4.4 위치가 5.8 여기 지금 부셰로 원전이잖아요 부셰로 원전이 여기 있는데 부셰로 원전이 있는 곳에서 지금 지진이 났는데 얼마 전에 났던 지역은 지진이 여기서 났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진이 있었죠 최근에 여기에서 났었고요 오늘은 지금 부셰로 원전에서 근처에서 바로 났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의 관계도 안 좋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모사드죠 모사드가 이란이 최근에 핵 합의를 어기고서 나탄즈 핵시설이죠 거기서 계량형 원심분리기를 가동을 하는 도중에 정전사태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자연재해를 왜냐면은 이란에서 만약에 이 핵 어떠한 관련 아니 뭐 핵을 떠나서 어쨌든 부셰로 원전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이란의 원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원전에서 이런 대지진이 강진이 굉장히 5.8이면 강진 두 번이나 났죠 5.8이면 강진이에요 이란은 지금 보시면은 그 내륙지진이 내륙에서 5.8지진이 났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5.8이고 두 번 정도면은 아마 그 유튜브에 이 지진영상이 올라올 겁니다 피해 관련된 것이예요 이 정도면은 올라올 거예요 피해 코다고 봐야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뭐냐면은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최근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이란의 그 나타앤드 나타앤드 핵셀의 정전사태 그 뭐죠 저기 그 해커들의 그게 무슨 그런 말이 있죠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아니었느냐 배우가 그런 걸 확실하게 하는데 그런 이스라엘의 모사드에서 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의혹들이 조금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지금 이란에서 이러한 강진이 발생되는 그 하필 그 위치가 그 부셰로 원전입니다 핵실험을 했느냐 라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세요 그런 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올지 여기 그리고 여기는 그루지아죠 그루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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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블랙 씨고요 흑해 흑해 흑해가 있는데 여기 그 밑에 아르메니아죠 바로 밑에 보시면 여기 아르메니아가 있습니다 그루지아 역시도 짓이 많은 곳인데 특히 아르메니아 여기죠 여기가 지금 그루지아 여기가 아르메니아인데 이 아르메니아에서 예전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루지아 붙어있습니다 이 아르메니아에서 예전에 그 88년도죠 88년도에 규모 6.8 사망자가 2만 5천명이었습니다 6.8인데 2만 5천명 일본의 아우머리에서 6.5의 지진이 있었죠 작년 12월 21일 그때 그 뭐죠 그 저기 뭐 저기 저기 목숨과 토숭이 800년만에 하나가 되는데 굉장히 불길한 시그널을 일본에 보였던거죠 6.8에 2만 5천명 사망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이 일본을 위해서 기도 드릴 수 있는 일본 너무 걱정됩니다 지금 한 번 더 보면 여기 이게 블랙씨고 흑해고 여기 보시면 이 크림반도가 보이죠 크림반도 여기가 굉장히 최근에 또 시끄럽습니다 이 크림반도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미국에 미군 군함 2척을 이쪽에다가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취소가 되고 그랬죠 최근에 우크라이나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 긴장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긴장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미국 군함을 이제 이 흑해에다가 보내려고 하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로 간에 최근에 상황 간에 그 또 충돌이 미국과 러시아 간에 충돌이 있죠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현재 또 지금 예민한 곳이죠 이런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지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근처에 지진이 계속 이럴 때 아닙니다 이거 하지 마시고요 여긴 분명히 자연재해방송입니다 네 그리고 그루지아 그 다음에 그리스 같죠 그리스 계속해가지고 지금 5.0 그리스 그리스 터키지역 그리스 터키지역 그리스 터키지역에 계속 관계 나고 있죠 이 지금 이탈리아 역시도 계속해서 아드리아 해제라든지 이쪽을 해서 지금 일본이 계속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하면 좀 더 회계하시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는 회계하시기 바랍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